컬리는 설 프리 얼리버드 기획전을 열고 설 선물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. 명절 인기 선물 품목을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큐레이션에 최대 79%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.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15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. 새해 인기 선물 품목인 건강식품과 뷰티는 물론 명절 베스트 아이템인 한우, 과일 세트 등을 엄선해 200여 개 품목을 준비했습니다. 대량 주문과 컬리 상품권으로 온라인 선물하기에 편리함도 더했습니다.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대량 주문 기능을 활용해 주문 한 번으로 여러 주소지에 배송이 가능합니다.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. 예약 선물 세트를 이용하면 원하는 날로 수령일 지정이 가능합니다. 정육, 해산물, 과일 등 신선도가 중요한 75개 품목을 컬리 풀콜드체인을 통해 최상의 상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. 3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만 원 할인 혜택이 가능한 설 선물 세트 오픈 기념 20%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. 카카오페이 사전 예약 전용 8% 할인 쿠폰도 준비했습니다. omg.co.uk om Lucy 감사합니다.